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어제 도내에서 106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으며 기존에 확진자가 나왔던 요양병원과 어린이집, 유치원 등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해 전주의 확진자 수가 특히 많았습니다. 도 보건당국은 전북의 경우 오미크론 확진율이 수도권과 광주에 이어 광역자치단체들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상황이라며 거리 두기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도 공무원 3분의 1이 재택근무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.